서산시는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와 관광홍보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서산의 관광과 농축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관광홍보, 농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 관광정보 공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내에 서산시 홍보조형물 설치협조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홍보방안 개발, 각종 행사 참여, 하이패스 행복단말기 보급 확대 홍보 지원 등에서도 협력합니다. 이완섭 시장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서산의 우수한 관광지와 농축산물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됐다며 관광홍보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시는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해 주말에 서산유계소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